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존 금리를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존의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대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역대 최장 기간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의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20조 원가량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말에 누계 총 수입은 258조 2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로 집계됐는데 법인세의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가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철도 기관차와 태양광, 풍력 등 제품의 무역 장벽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폭탄에 대한 잠정 조치, 막불 작전으로 해석이 되는 가운데 양측의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시프트업의 주가가 오전장에서 30%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NC소프트를 밀어내고 게임상중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기업의 주가 흐름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백어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백어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탱과 함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밤 미증식 그리고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이날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파울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이 미증시발 훈풍에 힘입어 양대 지수가 동반 강세로 오늘장을 시작했는데요. 코스닥은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거세지게 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금리를 기존의 3.5%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12회 연속 금리를 묶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 현재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3%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해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2,89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7거래일 연속 현재 바이코리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강보합, 미약하게나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8,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3거래일 연속 쌍끄리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하락과 그리고 다시 달려가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 속에서 내 하반기의 포트를 더 완벽하게 꾸려가기 위한 전략들이 있죠.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대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방을 날려볼 오늘의 정호의 텐백어 김소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간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또 오늘은 미국의 6월 CPI 발표라는 정말 중대한 매크로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있죠.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약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자, 보시면 파월 의장이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 목표치가 잡히지 않더라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자, 그 흐름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조금 이거를 받아들여주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큰 폭은 좀 아닌 것 같고 1%대 전부 다 상승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가량 상승을 좀 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에 맞춰서 하이닉스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삼성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앤솔과 2차 존재주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현재 좀 포착이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림들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조금은 아쉬운 점은 개인적인 바람은 2,900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아직 조금 모자라긴 해요. 오늘 장중에 2,896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안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요즘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시장이 바로 전 고점 2,800을 넘어가면서 2,900으로 지금 치고 가고 있잖아요. 잘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 차트 상황에서도 보시면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재작년 자리. 여기가 이제 2,800 돌파하면서 가고 그다음 2,900이 나름의 박스권의 하단 자리고 2,900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3,000으로 바로 직행한다는 건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0을 돌파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으로 떠나거나 투자금 자체를 금투세도 짜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아니면 홀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요. 2,900 가고 3,000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수 리딩을 해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좀 정부 정책이 아쉬운 건 뭐냐면 금투세 이거 왜 합니까? 왜 올립니까? 이거는 가둬놓고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금융시장의 캡파를 키워서 세금을 거둬야지. 이만한 금융시장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답답해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이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3,000포인트로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그림은 조만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시장 대기 자금들. 그 자금들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륵 들어옵니다. 또 미국에서 투자하셨던 분들도 3,000 넘어갔다 하면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날로날로 지금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주 실적 좋은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고 그 중심에는 IT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꽤나 좋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좀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2차 전지주들도 캐즘보다는 오히려 ESS 쪽에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장이니까요. 한동안의 움직임 잘 봐주시고요. 조만간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기간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2,500을 봤지만 이번 달 안으로 3,000도 본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상황 보면 가능해 보이죠? 조금만 힘내시고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주의 이 실적 장세 속에서 그 중심에는 역시나 IT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또 다시 한 번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섹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반등을 꿈꾸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장전 관심주들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셀로메도와 원익큐브,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DTN, CRO, 그리고 시프트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5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이 3% 이상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6월 19일에 짚어주신 재룡산업, 벌써 수익률이 32%를 돌파했고요. 또 오늘의 관심주 중에서는 DTN, CRO가 시가 대비 최대 3.4%, 그리고 시프트업은 무려 12% 이상의 강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재룡산업도 그렇고 대한전선 전력 관련주, 송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움직임이 나왔던 이슈가 정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력 기자재의 새 수출 동력으로 급부상을 하니까 산업부에서 15대 품목으로 편입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기사 내용 보시면 초록밴드에 글을 올려드렸잖아요. 기사를 맨날 올려드려요. 기사를 한 몇십 개 올려드립니다.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첫 번째 기사를 제가 올려드렸던 기사예요. 지금 보세요.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슈가 좀 되면서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미 편입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굳이 좀 사인을 안 드렸었던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오늘도 돌려세우는 모습 포착이 좀 됐고 크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 대비해서 강한 모습 나와주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시프트업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시프트업에 대한 기대를 좀 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증거금 자체가 20조 원 가까이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어? 따따상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안 가요. 공모가 6만 원인데 이제 공모 참여하시고 아마 조금씩 받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반짝 움직였다가 빠졌어요. 저도 아침에 시가 공룡을 했겠죠. 라이브방에서 하고 들어가자마자 올려 쳐서 오케이 갑니다 하고 움직임이 저조하길래 바로 수익 실험 해버렸습니다. 주르륵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8%, 9%가량 제가 수익 실험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별 재미가 없어서 마이너스 1% 때 똔똔 처리하면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시프트업이 이렇게 끝날 종목인가? 좀 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약했다. 그러니까 뭐 수익 나고 안 난 걸 떠나서 이 종목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장이 공모 시장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시프트업이 이렇게 안 가는 걸 보고서는 공모주 투자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정의가 내려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요. DTNCR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반짝임이 살짝 좀 나와줬고요. 시가 대비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제 좀 상한가 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했는데 그 폭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 좀 짧게나마 정리하고 나오셨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대형주가 갑자기 움직인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이 움직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중소형 테마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듬랑이 약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 수익이 아니라 수익을 좀 낮추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좀 올려드렸는데 내일도 집중해서 좋은 종목 보내드리고 종목들은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초록밴드를 통해서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항상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주까지 살펴봤고요. 이 관심주 5가지 어디에서 보느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화면 하단을 꼭 참고하셔서 글로 올려주시는 링크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간단하게 스피드 문자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문자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익률 베스트 탑10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코스피 시종 상위단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현대차가 오늘 0.7%가량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7%, 오전장에서는 3%에 가까운 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대형주들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죠. 네, 오늘 보면 뭐 그냥 이 방송에서는 이 대형주 리딩을 해드리는데 이 시간대는 항상 해드리고 있잖아요. 12시 딱 넣으면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뭐 말하는 대로 뭐 그냥 잘만 따라오시면 대형주들을 그냥 느긋하게 보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예요. 자, 근데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0.2%대에 상승 중이고요. 장중에 1%대까지 올랐다 빠지긴 했고 하이닉스가 현재 3% 가까운 상승률이 좀 보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띄네요. 하이닉스가 그간에 못 갔던 서름을 떨쳐내고자 이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 번 더 힘을 내는구나. 우선 당장에 있어서 삼성이 너무나 먼저 튀고 가니까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매기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앤솔이죠. 앤솔을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앤솔을 LG에너지솔루션이죠. 자, 차트가 돌리기 시작해요. 야금야금. 방송에서 이 시간대에 제가 편입사인을 그저께부터 드렸기 때문에 편입이 된 상태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올리는 그림은 나오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앤솔도 그렇지만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 1.2%,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보시면은 1.5%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한 4%가량 상승 중인데요. 2차전지 섹터 자체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분기 실적을 앤솔이 확인하면서부터 해서 시장에서의 관점 자체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풀렸다는 것. 그러니까 매도 우위의 상황보다는 약간의 매수 우위로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솔의 뭔가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왜요? 작년보다는 안 좋은 건 당연해요. 하지만 1분기보다는 살아났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드렸어요. 2차전지 주들의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돌려세울 건데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부터 해서 그 다음 다시 어떻게 수급이 몰리면서 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양호한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오늘 반짝이는 반등? 어제 이제 그제 보시고서 매수 대응 하신 분들은 갑자기 수익이 나서 회피하시긴 하시겠지만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아니고 큰 그림으로서 이전의 기록을 세우려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다 틀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ESS 엄청 큰 배터리 충전 가능한 엄청 큰 배터리라는 거. ESS,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앤솔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달라붙고 있어요. 사실 이제 캐즘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매출 보기가 잡히는 거고 당연히 AI 서버 들어오죠?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요. 이거 유지하려면 필수 가결, 불가결한 게 ESS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거는 이거랑 무조건 같이 동반 성장합니다. 이게 또 비용도 꽤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거라 앞으로의 2차 전제주들은 ESS에 엮여서 AI, 데이터 센터 등등에 엮여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작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요. ESS를 어디서든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 대단지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디에든 공장 당연히 필요하고요. 서버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ESS가 핵심이 되는 그날이 올 거라 지금부터 제가 꾸준하게 2차 전제주들을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린 거고 이번 주부터 제가 시작했죠. 그래서 자동차 쪽을 약간 비중을 더하시고 2차 전지로 가시되 엔소를 보시면 어떨까 해서 조정은 씨마다 매수사인을 드리고 어제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좋으시겠죠. 하지만 당장에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 추세로는 갑니다. 가는 거니까 이 방송 시간대에서는 항상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용주 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추후에 또 엔솔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지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께서 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이닉스 순위가 좀 바뀌었나 봐요. 올라갔나 봐요. 9등인가요? 8등인가요? 하이닉스가 수익이 100% 넘어가고 있긴 한데요. 특별히 얘기 드릴 건 없어요. 이게 오늘 올라가는 건 좋은데 삼성에서 이제 납품 이슈 떠버리게 되면 단기 급락 나와요. 그래서 혹여나 하이닉스 노리신 분들은 그때 노리시면 돼요. 그리고 시총을 제가 얼마까지 보죠? 200조까지 보잖아요. 지금 시총 얼마냐면요. 173조. 오늘 올라가서 175조 되려나요? 거의 다 왔어요. 얼마요? 28만 원? 30만 원 분도 말씀드렸죠? 24만 원. 28만 원, 30만 원 분도 말씀드렸던 게 10만 원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홀딩 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나중에 잘 가고 나서 AI 붐이 꺾일 때는 그때는 다시 또 종목을 좀 덜고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근래 앤소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현 상황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형주들 다 같이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대형주들 이외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샷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혜 텐백어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엔젠바이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가 2만 7천원에 보유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매수가를 잘못 보내주셨나 했는데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 매수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넘게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인데 손실률이 거의 90%에 달하십니다. 지금 바로 SOS 처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3분의 1도 큰데 이거는 10분의 1이네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잠깐 볼게요. 자, 현책가에서 종합의 상황을 좀 보고 보시죠. 여기서 이제 뭔가 올라갈 만한 있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릴 게 있는가. 자, 보니까 최근에 보조 전환사체 발행 결정 전에 4월 9일날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주식회사 KT 외 1인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 이제 유상증자 결정 전환사체 이슈들이 슬슬 생기는데 3, 4회전 유상증자 결정이랑 3회차랑 4회차 있는데요. 금액도 50억 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체 발행 결정도 얼마냐? 자, 이것도 30억인가요? 네, 30억 포인트가 있네요. 130억짜리가 있고 발행은 다 맞췄어요. 6월 초에 6월 초에 맞췄어요. 이 바닥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이걸 왜 봤냐면 전환사체나 3, 4회전 유상증자가 된 이후에 항상 이제 한 1년 뒤에를 보고서 주가 대행을 해요. 근데 이제 엔젠바위가 시가총액 자체가 362억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 증자하고 찍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뭐요? 새로 이 투자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을 보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보시면 362억이에요. 시총이 1,000억 원으로 갈 경우에 주가가 한 7,000원 정도가 되죠. 그렇죠? 7,000원 정도 넘어갈 거예요. 시총 1,000억 자체가 근데 1,000억부터 저항선 자리는 생겨요. 여기 꼭지가 있기도 하고 바닥이 잡혀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게 가능하시다면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금액이 얼마이신지는 제가 모르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주식을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해봤는데 이렇게 되셨다면 또 아니면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시간을 1년에서 2년 정도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1년 한참 더 걸릴 거예요. 보셔야 되고 단가를 가능한 낮추셔야 돼요. 매수하신 것만큼 만약에 매수 대응을 하시면 단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약 15,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힘드실 수 있으니 우선은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림 반등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사신 금액 자체가요 만약에 1,000만 원이야. 마이너스 90% 낮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매수 들어가시게 되면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리게 되더라도 시총 1,000억까지는 볼 수 있어요. 1,000억 기준은 약 7,000원짜리예요. 그러면 한 3백가량인데요. 그 1,000만 원이 얼마가 됩니까? 3,000은 돼요. 그 전에 투자했던 1,000만 원이 없어지더라도. 그렇죠? 맞죠? 그래서 단가를 확 낮추시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게 1,500억 1만 5,000원 되는 게 아니죠. 얘는 한참 더 밑으로 떨어지죠. 단가가 지금 원체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7,000억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가능하시면 한 1년 넘게 지금부터 지켜보시면서 시총 1,000억까지 보시고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이거 과감한 물타기를 해주셔야 돼요. 주가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당사채랑 유증을 필두로 해서 1년 뒤 이상으로는 수익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가능하니까 힘내시고 단가 좀 팍팍 낮추시고 사신 것만큼 한번 도전해보시는 전략을 과감히 시간 좀 길게 걸릴지라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석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소가가 16만 2,833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호, 석유 6%대의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가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금호, 석유가 보면 제가 차트를 크게 펼쳐놓고 고점을 연결해놨습니다. 현재가 자리고요. 여기 자리만 조금만 돌파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한 16만 5천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이 종목은 위로 속구쳐 올라갑니다.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거고 지금 실적 개선 상황이 원체 올해 괜찮아요. 이미 저도 아마 글을 하나 기사로 이번 주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초록밴드에 금호, 석유가 얘기를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돌려치게 되면은 공간 자체가 갭으로 이게 다 떠버려요. 팡 떠요. 팡. 이 다음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피터지게 쌓았던 공간 자리가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사항을 잠깐 볼게요. 들어오고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잡아주고 있는 건 보이네요. 이거 혹여나 말씀드리는데 보여고 계시다가 16만원 15만원 16만원 이탈이 강하게만 안 나온다면 16만원 이탈이 강하게 갑자기 15만 9천원 까지도 보셔야 되고 스무스한 건 괜찮지만 갑자기 확 내다 꽂거나 하지만 않고 16만원 근처에서 버텨준다면 이쪽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움직일 건데요. 크게 갈 경우에는 20만원까지 1차로 열려 있어요. 20만원까지. 그래서 이거는 홀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16만원 이탈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데 강한 이탈만 아니라면 16만원 근처 내일 약간 밀리더라도 이 근처에서 버티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음주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돌파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는 20만원까지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콜마 BNH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5,5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이분도 100%십니다. 단 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6월 26일에 19,000원대 고점을 터치한 뒤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명쾌한 상담 듣고 오겠습니다. 왜 이거를 안 팔고 계셨죠? 매도해야 될 자리 그림이 몇 번이나 나왔는데 놓치셨어요. 바쁘셨나 봐요. 근데 바빴다고 핑계대기에도 지금은 너무 많은 기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그러셨어요? 누구야? 지금 보면 바보야 아시잖아요. 차트 아시잖아요. 올해 1월 자리 고점 자리 여기 18,000원 자리 깨지면 팔아야 될 자리였고 그 전에도 한 번 나왔잖아요. 강한 이 은봉의 역망치 떴잖잖아요. 여기 이거 확대해볼까요? 은봉의 역망치 자리까지 나왔었잖아요. 이거 꼴이 자르더라도 적산병 아니 흑산병 죄송합니다. 흑산병 패턴의 모습까지 잡혔잖아요. 좋은 거 아니죠? 그리고 장대양봉의 꼭대기 자리 여기 자리는 뭐예요? 여기 저항자리 여기는 깨지면 우선 피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한 번에 시도 있었죠? 양봉 뜨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가도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 번 1차로 사인이 있었고 조심해 그 다음 여기서 2차 사인이 있었잖아요. 어? 또 조심해야 돼 그 다음 또 뭐예요? 3차로 사인이 또 있었잖아요. 무슨 자리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깨져버리는 자리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때는 꼭 팔아야 돼 라고까지 보였네. 거기가 두 번째 자리이기도 하다.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두 번째였네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갖고 계시네요. 음 이게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지금 팔기는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저항선 자리가 되거든. 심리적인 저항선 자리가. 여기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라고요. 여기 오늘 현재 자리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세울지 떨어질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안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되돌림 반등 나오면 다시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18,000원까지는 또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홀딩하셔야 돼요. 이미 팔기는 늦었어요. 늦었고요. 18,000원 자리를 갈지 여부 보셔야 되고 아니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또 떨어져요. 16,000원까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16,000원 자리 이탈하면 얼마까지 1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반등 나와서 준다면 한 몇 주 안으로 보고 18,000원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여러 종목들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보세요. 한국콜아 차트 보세요. 주저 앉았거든요. 한번 가다가 힌트를 다 줬어요. 업황 전체가 한번 가다가 내려왔어요. 살짝 다시 가긴 하겠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무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자 기사 보시면 뭐예요? 화장품주들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대응해야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고요? 약간 고민되긴 하지. 근데 이제 메인 정보는 또 아니잖아. 이 BNH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우선 바닥은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저항 자리니까 우선 기다려 보시고 반등 나오면 18,000원대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밀리면은 만 6,000원 자리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이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기다려 보시고 수익 좀 더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와드릴 텐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앤드림이요. 에코앤드림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죠. 매수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만천원에 30%요. 5만천원에 30% 차트를 보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좀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4만8천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도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뭐가 많이 좀 궁금하실까요? 실제하고 목표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게 저 증자는 혹시 참여가 되신 건가요? 아니 나 매수한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아 3일밖에 안 되셨어요? 예. 아 어제 이 종목 제가 저녁에 상담했었던 종목인데 사갖고 떨어져 보니까 시청자님 이 종목이요 그 8월 1일 날 신주가 나오잖아요. 예. 8월 1일이요? 예. 그게 단가가 얼만지 아시죠? 뭐 3만 얼마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3만 1450원이에요. 예. 3만 1450원에 8월 1일 날 물량이 나와요. 예. 그런데 권리 공매도 아실까요? 예. 권리 공매도 아셔야 돼요. 8월 1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틀 전인 7월 30일부터 매도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7월 30일은 화요일이에요. 예. 화요일까지 화요일부터 물량이 소가 나올 건데 단가가 얼마였죠? 3만 1450원이죠? 예. 그러면 현재 주가 4만 8천원인데요. 예. 버틸 수가 있을까요? 30% 물량이 있는데 네. 당장에 팔아야 된가요? 파셔야 돼요, 이거. 아, 팔아요? 파셔야 돼요. 아, 손에 벗으라도 팔아야 되네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예. 전저점 자리를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예, 예. 여기 바로 전저점 자리가 이제 6월에 나왔었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예. 거의 현재가 부분이죠. 4만 8천원 정도 자리. 예.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가능한 이탈하게 되면 전 개인적인 판단이고 의견을 드리는 거지만 예. 빠져 나오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결국 3만 1450원짜리 물량은 7월 30일부터 사람들이 팔 건데 그 물량 나올 게 30%예요. 전체 물량 중에서 지금 얼마냐 1,100만 주잖아요. 300만 주가량인데 최대 주 물량 빼고서도 꽤 많단 말이에요. 몇백만 주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거 때문에 겁먹어서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혹시라도 상황 판단하시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한 얼마까지 나올까요? 반등이 크지도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짧게나마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손실을 줄여줄 수 있으면 그때는 가능한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한동안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마찬가지로 유선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요. 네, 매숟가락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만 7천 원에 10% 됩니다. 네, 2만 7천 원에 10% 지금 이 한창 반도체 전성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제 바닥을 확인을 했어요. 21선에만 안착을 해줘도 참 좋을 텐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이요. 네. 단가를 보니까 유상증자는 받으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청약 신청일이 혹시 언제인가요? 하셨나요? 어... 잠시만요.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봐볼게요. 청약 예정일이 7월 29일부터 7월 30일이네요. 네네네. 이때고 한 주당 한 0.09% 100주당 9주 물량이 나오고 단가는 2만 2천 5백 원이네요. 바뀌었나요? 혹시 단가가 너무 높아 보이는데? 네. 바람 타입이 잠시만요. 1만 8천 5백 20원이네요. 네네. 아하 1만 8천 5백 20원이라 1만 8천 5백 20원이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거 보니까 신주인수권증서가 오늘부터 나오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거가 이제 18일까지 해서 매매가 있는 17일까지 매매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유증 물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이게 유증 물량이 크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유증한다고 해서 냅다 얻어 터진 격이거든요. 좀 제가 봐도 하나마이크로는 좀 많이 억울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주가가 다시 한 번 올라갈 그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유증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거 어제 상담했던 종목이에요, 저도. 어제도 고민했는데 지금 오늘 또 고민하고 있네요, 제가. 신장님, 이거 대응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선 현재 자리 때 2만 원대 부근 자리가 저항 자리로서 버티는 자리가 형성은 되어 있어요. 이 자리 근처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유증 물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전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단가 자체도 뭐 현재가에서 큰 차이는 안 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지금부터 그리고 또 청약을 하고 난 이후에 상장일은 또 언제야. 잠깐만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20일이니까 8월 20일 이틀 전부터 해서 매도는 나올 건데 달력 잠깐 볼게요. 8월 20일이 또 무슨 요일인가요? 8월 20일이 화요일이니까 8월 16일날부터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8월 16일 지나고 20일 이후부터 8월 한 말쯤부터는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8월 한 20일쯤 맞추셔가지고 20일 이후에 8월 20일 이후입니다. 그때 단가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울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등은 무조건 있을 거라 하나 마이클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올라올 거니까 그때 맞추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2만 3천 원대예요. 2만 3천 원대니까 8월 20일 이후까지 보시고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셨다가 청약까지 다 받으시고요. 바닥 확인된 다음에 단가 낮추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동국제약 동국제약 저희 매 숟가락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700원의 10%입니다. 네 19,700원의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단가가 좀 높으시네요. 저희 지금 바로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그렇게 못 가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사셨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요? 네 실점은 좋다는데 다른 제약지보다 더 못 가겠어요. 못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순서님 제 방송 자주 보세요? 네 요즘에 가끔 나오시던만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네 네 네 자 보면 보시면 순서님 뭐가 문제냐면 여기 고점 고점 뭐 고점 고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여기 서울경제고 그쵸? 여기 나오는데 여기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잘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바닥을 확인되면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갖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기대를 하고 본다면 만약에 한 1, 2개월 안으로 해서 다시 2만 원대 안착을 하고 가면요. 그 다음은 2만 2천 원 2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번 달 안으로 2만 원 안착은 해줘야 돼요. 아마 방향상 주가의 흐름상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그래도 돌려세울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을 하셔야 되고 손절 가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수급상황도 나쁘진 않아요. 기간이 아직 없긴 하지만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웨인이랑 연기금 쪽은 그런데 우선은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손절할 시기는 이미 한 번 지났고요. 지금부터 해서 다시 한 번 손절가를 잡으면 매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17,000원 후반대 자리 17,500원 자리가 위험한 자리고 이 자리가 이탈을 안 나오게 되면 2만 원 돌파는 다시 한 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기간 여유 보시고 홀딩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홀딩 하셨다가 2만 원 넘어간다 싶으면 다시 한 번 상담 전화 주세요. 네, 네. 그때 제가 자세한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최고의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 텐베거 메이킹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전 종목들 AS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빨리 보겠습니다. 자, 두산 신곡 갑니다. 네, 두산 홀딩 하세요. 자, 펄어비스 8월에 붉은 사막 이슈 있습니다. 급할 거 없겠죠? 홀딩 하시고. 바이넥스 잘 가고 있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너무 빠른가요? 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게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전고점 자리에 결국 맞고 떨어졌어요. 보시면 세 번째 자리에서 아, 이걸 못 가네요, 결국 또.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황 보고서 대행하셔야 돼요. 우선은 홀딩 하시는데 조금 상황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웨보도 야금야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쁘게 차 돌리고 있죠? 네,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웅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약간 꺾이는데요. 이거 오늘 저기 쌍고점 나왔어요. 쌍봉 나왔는데요. 내일 꺾이고 월요일도 꺾이고 파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수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상황 보시고 네, 판단해 주시고요. 이거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PD님 잡아주세요.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세 실업 어제 사인 드렸죠? 어제 사인 드리고 오늘 차트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어제 드린 종목입니다. 방송 잘 보셔야 됩니다. 종목들 가는 종목이 진짜 많아요. 잘 따라오시고요. 대응하시고요.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자, 오늘은 짧게는 안 봅니다. 에이징 랜드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징 랜드가 바닥에서 좀 되돌림 차트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돌릴 경우에 한 번은 다시 갑니다. 근데 에이징 랜드 이슈는 뭐냐면 미국 업체와 RF 칩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아이 반도체 위주로 네, 소주 잔고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실적은 계속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TSMC 양 매출 포인트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의 방향성이 이렇게 많이 꺾였다가 돌려 세우는 경우에는 꽤나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이제 한 9개월 차인가 됐는데 바닥에서 한 번 올려치고서 이 큰 바닥 나왔죠. 2월, 상장했던 첫날 기준의 바닥은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바닥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딱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완전 쌍바닥 자리예요. 그렇죠? 쌍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릴 경우에 어디까지 가요? 뭔가 좀 복잡한 박스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리 이런 자리들 있죠? 여기 자리까지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한 5만 5천 원까지 라인이 잡히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본다면은 돌파가 나온다면 6만 원 넘어가면서 7만 원 자리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살 건 없고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매수 대응을 하시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고 연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템백업 메이킹 종목 에이직 랜드까지 만나봤고요. 좀 다소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정오의 템백업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형주의 실적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종목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추천주는 에이직 랜드, TSMC형 매출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